저희 융합디자인학과는 기업 실무 디자인에 필요한 디자인 기획 및 디자인 개발을 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디자이너를 양성합니다. 융합디자인학과는 전통적인 산업디자인 교육을 기초로 사물인터넷으로 확대된 디지털 제품 디자인과 모바일 서비스 확장에 따른 사용자 경험 중심의 UX, UI 디자인 등이 정보디자인 교육과정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 융합디자인학과는 창의융합형 디자이너를 양성할 수 있도록 프라임창의학대학의 IT, 인문학, 마케팅 등 다학제적 융합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의 특징은 디자인 기초역량 배양을 위한 집중학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BMW, 구글 등의 글로벌 기업과 함께하는 해외산학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출품지도로 학생들이 글로벌 디자인 역량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 취업으로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에서는 실무에 사용하는 유용한 프로그램들을 배우고 직접 제품을 만드는 목업까지 진행해볼 수 있도록 기초부터 실무까지 커리큘럼이 잘 짜여져 있습니다. 또한 기업체 실무 교수님들을 모시고 디자인 모의 면접을 해보는 등 실무를 중심으로 한 전공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양대학교 융합디자인학과 재학생들은 매년 진행하는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현지 디자인 업체와 연계하여 디자이너들과 함께 실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요. 작년에는 독일 BMW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올해는 이태리에서의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실무 수업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역량으로 2017년 IF 어워드 대상 및 본상을 전국대학 최초로 수상할 수 있었고 각종 국제, 국내 공모전에서 대상, 특별상, 특선 등 3, 4학년 재학생 전원이 입상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융합디자인학과는 선후배 간의 소통이 원활하여 공모전에 같이 참가해 수상을 하는 등 서로에게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학과 지도교수님과 학생 간의 1대1 피드백이 구성되어 있어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수업 외에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학 동안에 디자인 전공 몰입 교육과 영업 몰입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융합디자인학과는 비실기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에게 디자인 기초 역량부터 쌓을 수 있도록 집중학계를 운영하고 있어 좋은 환경에서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환경에서 디자인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는 꿈을 건양대학교 융합디자인학과에서 펼치시길 바랍니다.